안녕하세요 예비고일 국어의 한 끝을 해결해 드리는 저는 김희승 국어강사입니다. 자 예비고일들에게 한 끝이 뭘까요? 국어의 한 끝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그 무엇, 그 한 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치다원에서 중동고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특목고, 외국국제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먼저 강사 소개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국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그 한 문제, 그 시험 유형들과 그리고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무내력, 무내력 하는데 이것이 국어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길러지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 커리큘럼과 개강 일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봐주시죠. 저는 학교 선생님에서 출발하여 EBS 국어강사, 일반국 국어강사 그리고 지금은 특목고 국어강사로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의 그런 사고를 궁금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업을 해보니까 아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틀리는구나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고를 할까?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특목고를 계속 계속 수업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3배가 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평균이 보통 일반고의 경우에는 70, 80점입니다. 하지만 특목자사고, 좀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평균 50점, 60점이에요. 심지어 40점대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루니까 힘들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통스러운 만큼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어려운 국어시험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께서는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같은 범위를 배웠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엄청 어렵게 낸단 말이죠. 그 문제 스타일이 뭘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외부 지문 분석력.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독리력입니다. 독례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서논수령에서 갈립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2022 교육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세 가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수준 높은 일반고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2022 교육과정을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강조한 교육과정입니다. 자, 일단 왼쪽 보시면 우리 고1 공통국어가 있죠. 처음엔 5개의 영역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매체라는 영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 매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전문가인 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매체? 얘네들이 뭐 너 튜브를 공부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다 똑같이 해놨죠. 제 눈에는요, 매체도 결국엔 지문으로 구성된 시험지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독서와 관련된 화법, 장문, 추가해서 매체까지 이 영역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독서 공부를 1학년 때 꼭 해야 된다. 1학년 되기 전에도 꼭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문법과 문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교육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게요.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서논수령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사실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서 교육부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식 암기 위주인 오지선다형 객관식은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 논수령 평가를 강화하겠다. 어느 정도 강화하냐면 관련된 학교 선생님 연수들을 특별히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학교 규칙까지 바꾸면서 이 부분을 꼭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학생 쓰기 연습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쓰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문가의 저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비단 쓰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 문제를 봤을 때 읽기 지문이 있어요. 어떠한 지문을 읽고 그것을 키워드로 잘 요약한 게 바로 서술형 답이 되겠고요. 그것보다 더 논리적인 글을 읽고 요약하고 자기 생각까지 추가해서 논리적으로 쓰는 게 바로 논수령입니다. 따라서 이 논수령, 서술형은요. 글을 읽고 읽어내고 쓰는 그러한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훈련. 저는 지금 이미 이 많은 학교들에서 이미 계속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부분에 강점인 그런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2는 선택과목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한 끗 차이를 해결을 하면 상위권으로 갈 수 있지만 한 끗 차이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중위권에 머무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인이 이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완성형에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저랑 빨리 만나서 이 부분을 빠르게 개선하고 레벨업을 시켜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이요. 저는 무내력이 부족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내력이 뭘까요? 무내력은 제가 정의하기에는 글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는 것입니다. 읽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어휘력이죠. 근데 이 어휘력이 요즘 학생들 부족한 거 학부모님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학교도 알고 학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업하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유형하다, 반추하다, 역설하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휘력이 괜찮은 편. 하지만 하나라도 저거 애매한데?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랑 같이 어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어휘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독해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독해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 문제 한번 보시죠. 이 문제가요. 보기 박스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그쵸? C 문제입니다. C. 현대시 문제인데 이렇게 3번, 5번 킬러 문제라고 하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떠세요? 보시면 왼쪽이 인문 철학, 레비나스와 관련된 인문 철학 지문이고요. 오른쪽이 전역 황혼이라고 하는 어떤 시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인데 독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이 문제를 뚫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시를 암기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독서, 독해력, 공부 꼭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미 교재에 이런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시, 암기, 기본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보면 보기 문제, 읽어내야 될 것들을 가득가득 실어놔서 선생님이랑 같이 훈련을 한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고바에서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푸는 팁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볼까요? 선생님, 저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해보다 암기를 해버립니다. 어떡해요? 라고 합니다. 암기왕, 암기왕들 잘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암기가 습관이 돼버리면요. 사고력이 차단돼 버립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요. 시, 고전시가 뿐만 아니라 외부 작품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죠? 어느 학교나 외부 작품 나옵니다. 자기가 보지 않았던 그런 처음 보는 작품을 읽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소설 지문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외부 지문입니다. 여기 현대시가 나왔죠. 처음 보는 이 현대시를 뚫어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런 사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또 한 끗 차이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냐면 첫 번째, 개념어가 선택지로 만들어집니다. 이 개념어, 어휘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한 낯선 시 분석, 낯선 문학 작품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화자를 찾고 두 번째,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지 대상을 다 표시한 다음에 세 번째, 그 대상과 관련된 정섭 태도를 표시하고 이 둘이 대조인지 아니면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선생님과 꾸준히 11월, 12월 동안 하게 된다면 이 문제 반드시 뚫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심각하죠. 읽어도 남는 게 없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분명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풀려니까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는요. 글을 읽고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쓸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독서 지문을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서술형, 논술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수행평가에도 나오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쓰는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맡은 중동고라는 학교, 굉장히 특이한데요.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 독서 지문을, 처음 보는 독서 지문을 냅니다. 1번 문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고 나서 2번 문제에는 보기박스를 통해서 추론적으로 답을 이끌어내게끔, 답을 쓰게끔 하는 그런 논술형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문법 공부하고 가볍게 문학작품 외웠다고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아니라는 거죠. 한급 차이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수행평가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수행평가에 보시면 어떤 키워드를 넣어라 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의 내용에 바탕을 둘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위쪽에 나온 읽기 자료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 부분을 녹여서 자기의 생각까지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은요. 일찍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에서 문학, 문학 공부하고 나서 마무리는요. 서술형, 논술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독서 수업도 마찬가지. 문제 풀고 나서 마무리는요. 선생님이 출제한 서술형, 논술형 문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학생들이 좋든 싫든 꾸준히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선생님한테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서술형 문제는요. 지문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이것들의 조합으로 요약하게 훈련을 합니다. 논술형은 더 문제죠. 선생님, 저 정말 못 쓰겠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1달락에 이거 쓰고, 2달락에 이거 쓰고 뭘 쓸지, 소재만 정해놓으면 거기에 조금만 살 붙이면 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구조도다. 여러분들과 함께 논술형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구조도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자료가요.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강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계속 이런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서술형, 논술형을 자신있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국어의 한 끗 차이. 이 한 끗 차이를 해결을 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달려있지만 학생들이 선생님과 만나게 되면 아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인데요. 문학 부분, 독서 부분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독사에서는 첫 부분에 어휘, 개념어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 분석 그리고 각 기출 영역별로 독서 지문을 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고를 구조화한 구조도 마인드맵을 그리고요. 마지막 문제로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 논술형을 직접 풀고 쓰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항상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수업을 9주 동안 받게 되면 우리 학생들 1등급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과제로는요. 여전히 읽기 과제가 나갑니다. 읽어내는 훈련, 어휘, 개념어 계속 나가고요. 강남권 기출 기반으로 수업 복습 문제가 50문제 정도 나가고 데일리 수능 국어라고 해서 문학과 독서가 섞여있는 15문제씩 3일분 이러면 모의고사 한 해분이거든요. 등급컷이랑 같이 이렇게 성적표도 발송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클리닉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들어도 내 약점을 개선하지 못한 수업은 그 수업은 좋은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약점이 약점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수업 후에 남아서 선생님과 1대1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결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실하게 피드백도 해드립니다. 네, 제 수업은요. 지금 11월, 12월 과정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시즌1 기본기에 해당되는 수업입니다. 이제 1월, 2월이 되면은 실전 대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은 내신 수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저는 개강이 11월 11일입니다. 저녁 6시, 월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국어의 한 끗 차이를 해결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꼭 제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상담하고 싶은 학부모님들은 아래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깐요. 연락 주시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